그 소녀의 이름이 누구용? 누구용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영입니다 버스에서 떠났어요 이미 떠났어요 손 흔들지 마요 나무를 쳤어요 잘 몰라 너무너무 몰라요 버스에서 떠났어요 이미 떠났어요 손 흔들지 마요 나무를 쳤어요 다음엔 있을 때 좀 잘해요 생각해 그만하소 불러요 손붙은 찰떡신가요 자신이 되어서 참석해요 다시 내가 더 아까워요 그날은 부드럽게도 빨라요 차분한 울물 속에 파반려나요 왜 내 아침 속에 구매하나요 이제부터 나기에 불러요 버스에서 떠났어요 이미 떠났어요 손 흔들지 마요 나무를 쳤어요 저 잘 몰라 너무너무 몰라요 버스에서 떠났어요 이미 떠났어요 버스에서 떠났어요 이미 떠났어요 손 흔들지 마요 나무를 쳤어요 다음에는 있을 때 좀 잘해요 그 단계 그만한 소물나요 소물무슨 철로인가요 산뜨롭게 배웠던 찬적이에요 자세가 더 아까워요 나름스럽게도 싫지 않나요 잡은 물고기의 밥 안좋아요 왜 아심도 구매하나요 이젠 전하기에 들나요 버스 떠났어요 이미 떠났어요 손 흔들지 마요 나무셨어요 잘 몰라 너무너무 몰라요 버스 떠났어요 이미 떠났어요 손 흔들지 마요 나무셨어요 다음에는 있을 때 좀 잘해요 다음에는 있을 때 좀 잘해요 떠났어요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스트롯3에서 탑5를 하고 돌아온 제2의 제고향 곡성에서 인사드리게 된 MG 트롯 요정 반날미소 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스트롯 끝나고 처음으로 곡성에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 장미축제에 왔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좀 더 성장을 해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어때요? 더 반가우신가요? 그리고 제가 TV에는 약간 뚱뚱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낫나요? 자 오늘 즐길 준비되신 분들만 박수와 합성! 네 방금 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 가현언니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앞에서 너무 이렇게 분위기를 잘 띄워주고 가가지고 언니가 또 언니가 엄청 긴이 있잖아요. 제가 미스트롯을 하면서 가현언니한테 언니는 진짜 긴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긴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긴이 있는 분들만 지금 모였는데 다음 곡으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홍지윤 선배님이 있어요. 미스트롯 2에 나왔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분뇌음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으니까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들 즐길 준비되셨나요? 되셨나요? 오늘 보라색 풍선 많이 이렇게 흔들어주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분뇌음이라는 곡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합성! 박수와 합성! 박수와 합성! 박수와 합성! 자리는 emoc! 이ulares anim호! 단식으로 남아와 하의 마음속으로 쓸게 200어남! 백수와 합성! 이 데려 Dublin과 depegree! 두 bit more 아lei! oud aprendように 그럼 남아 중 연기를 흔들어져 뒀 interroguss turbo 아기상noc Tammy 수ock! 막 일어 eines evig goes! угleich한ät jag bluesden которую 1회 일어서 반대결함이 Aviary zoneitos 아 Cindy 칼칼 두드려 본인의 음을 비워내리라 니가 진짜 탐행지 겉모습만 남잔지 오늘밤의 황길바리라 달빛도 취하고 내 맘도 취했다 어찌하여 아이가 되느냐 흐려운 가을하게 어깨쪽도 좋지만 어머리하는 엄마한테 하도라 연기를 캐어서 입술을 바르고 주생달같은 눈썹을 그리고 복숭아빛 청양을 살살 두드려 본인의 음을 비워내리라 니가 진짜 탐행지 겉모습만 남잔지 오늘밤의 황길바리라 오늘밤의 황길바리라 나의 황길밤의 황길밤의 황길밤 그런 큰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거를 곡성에 대한 사랑이 제가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곡성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많이 와주셨는데 저 응원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런 거 맞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곡은 오늘 또 저 말고 진성 선생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 오셨으니까 제가 진성 선생님의 못난 놈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못난 놈? 못난 놈 아세요? 그래서 못난 놈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같이 즐겨주실 거죠? 네 그러실 거죠? 네 네 그러면 못난 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준비하시고 자 뒤에 분들도 네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먹고 잘될자니 자신 낫다고 미역국 드신 애매 생각나지도 않더냐 애매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먹 먹고 그 무엇을 쉬더냐 숯덩이 다 찾으세요 나 올바르게 살려고 그리 가르쳤던 말 소귀에 경읽기야 못난 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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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치시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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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먹고 두 다리 먹고 잘자니 두 다리 먹고 잘자니 그 무엇을 주워먹고 그 무엇을 주워먹고 그 무엇을 쉬더냐 숯덩이 다 찾으세요 일덕이 다 찾으세요 일덕이 이는 일 그리 가르쳤던 말 그리 가르쳤던 말 그리 가르쳤던 말 굳은 밤에 배웠던 야 못난 놈 땀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먹고 잘자니 자신 났다고 참치 벌리신 부모 통곡 틀리지 않더냐 무엇을 주먹고 흠없으실뿐야 숫덩이 같은 인생여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던 나 소귀에 경기 끼냐 못났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또 장미축제라고 장미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스트롯 한 다음에 곡성에서 너무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까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불러주실 거죠? 그러실 거죠? 어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즐기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준비 되셨나요? 아까 가현언니랑 놀 때는 엄청 막 즐겁게 해주시더니 약간 좀 다운된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아니에요? 제가 메들리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실 분들 또 일어나셔서 같이 춤도 추시고 또 박수 많이 쳐주시고 같이 즐겨주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메들리로 제가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난 다음 다른 데 가셔가지고 아유 나영이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더라 나영이가 그렇게 춤을 잘 추더라 어? 그렇게 많이 소문 내주실 거죠? 또 그리고 미스트로 콘서트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 이제 조만간 광주에서 콘서트를 해요 여러분들 또 콘서트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또 매주 목요일 밤 10시 우리 미스 쓰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네! 그러실 거죠? 자 그러면 메들리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메들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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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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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이드가의 영원한 사람 반짝반짝 반짝이는 밤하늘의 펼을 보게 찬찬찬찬 이 사랑 편심하자던 그 약속이 되신가요 찬찬한 날 같고 참난 찼나요 사랑이 그런 건가요 길이 처리로 왔다 여우리 처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찬찬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찬찬하게 뜨지 않아요 난 차이가요 안녕한 사람을 찬찬하고도 10번 내려 1, 2, 3, 4 10번 10번 내려갈라 그 내용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하는다면 너 큰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게 늦어도 10분 내려 내게로 달려와요 흘린대지 말로 흘린대지 말로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자는 놓치랍니다 혼자 주지 말아요 당신 자신의 가슴에 영원히 쉬지 않는 놓치게 해요 실품대로 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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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을 돌리죠 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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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차래 너만 바라볼 때 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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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차래 옆에 있을 때 돌리고 돌리고 내 사랑 돌리고 첫눈에 뿜 같다고 나는 없이는 못한다고 죽는다 달려 매달린 영원의 사랑아 당신 사랑기를 차로 차로 챌거니 내 밑에도 못된다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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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차로 너만 바라볼 때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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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차로 옆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랑은 당신이 어디에나 후회할게 늘 늦었어 돌리고 돌리고 내 사랑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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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돌리고 내 사랑 돌리고 돌려줘 감사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들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메들리였는데 괜찮으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랑 노는 게 즐거우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앵콜을 안 하시네 제가 이번이 마지막 곡이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앵콜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준비 안 되셨나요? 앵콜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 같이 앵콜! 앵콜! 자 그러면 앵콜 곡으로 제가 미스트로3에서 신궁미션 때 받았던 곡인데요 알고보니 혼수상태 선생님들이 주신 99881234라는 곡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99881234라는 곡은 이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아프다 가자 라는 뜻의 곡인데 여러분들이 즐길 준비가 되셨다면 앵콜을 외쳐주세요 앵콜 그러면 이 곡 들려드릴 테니까요 밖에 나가셔서 진짜 99881234라는 곡이 너무 좋더라 나영이의 99881234 너무 좋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전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오늘 곡성에 왔으니까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제가 그러면 제 핸드폰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사진을 찍고 또 제 SNS에 올려서 저 곡성 왔어요 이렇게 자랑을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손에 들고 계시는 그 피켓과 풍선과 이런 것들을 모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을 준비가 되셨다면 저랑 같이 함께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높이 올려주세요 슬로건 높이 올려주세요 오케이 너무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깐 뒤를 돌아서 사진을 같이 한 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 마지막 앵콜곡 들려드리고 저는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내일 대전에서 콘서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고 대전 콘서트에 가서 엄청 힘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서 탑7 친구들한테 나는 곡성 가가지고 많은 팬분들 만나고 왔어 그래서 더 힘이나 이렇게 자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될 곡 99881234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 노래 99881234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트롯계의 반다이 미소 MG 트롯 요정 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9881234 998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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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빛나는 아침에 왔다가 밤이 되어 떠나가느냐 달빛 따라 떠나가느냐 푸른 애기 손님이더냐 친구여 자들 높이 높이 들어라 청춘이 나올 수 있게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3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삼일만 아프다 가자 당장 가자 당장 가자 당장 준비하시고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234 새로워라 잡지 말아라 나의 두고 나 먼저 가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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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마음껏 사랑하다가 마음껏 사랑하다가 마음껏 행복하다가 후원 없이 놀다 가련다 친구여 자들 높이 높이 들오라 청춘이 넘어갈 수 있게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일 세상에 나는 아프다 가자 다 같이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234 잘한다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일 세상에 나는 아프다 가자 하루일 세상에 나는 아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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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MG 트롯 요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